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방재건 보형물 수술을 할 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확장기 그리고 보형물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각각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? 즉시 재건은 이제 그냥 백만 대체에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연재건, 나중에 재건을 하는 경우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방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치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조직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빼고 입어놓고 하는 그런 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방사선치료 끝나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방사선효과가 급성 방사선효과가 없어졌을 때 그걸 보통 한 달로 잡고 그 후에 이런 조직확장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직확장기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 밖에서 생냉시게림도 집어넣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넣게 되고 그 볼륨을 넣는 볼륨은 정해져 있지 않고 피부가 견뎌낼 정도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걸 몇 번은 집어넣는 것도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할 수는 없고 한 두 달 정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 3개월을 쉽니다 다 찬 다음에 3개월을 쉬는 거예요 3개월을 쉬는 이유는 늘어난 피부가 다시 줄지 않도록 그냥 굽박이로 해놓는 거예요 기부스듯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백으로 바꿔야 되겠죠 실제 가슴과 유방재검 보형물 수술의 가슴에 촉감이 좀 많이 다를까요? 보통 유방재관을 할 때 부분절제했던 경우에 부분절제한 경우도 있고 전절제한 경우도 있는데 부분절제한 경우에는 유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촉감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절제였을 경우에는 촉감으로 따지면 같지만 만져보면 약간 체온이 차이가 납니다 전절제였을 경우에는 피부 밑에 이런 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뺑이 좀 더 반대편 가슴보다 차요 그 정도만 있지 촉감은 비슷합니다